예수님만 이제 사시는 죄인이 용서받는 법이오 이웃을 용서하는 법이오 용서받으며 사는 법이라 마귀와 귀신이 쫓겨가고 모든 병나게 하신 법이오 생명을 주려 오신 법이오 죽은 자들이 사는 법이라 저주가 떠나는 법이오 우윳게 하시는 법이오 부활로 영생하는 법이오 아버지 자녀 되는 법이라 이 모든 진리엔 장범이 예수님께만 있으니 예수님 믿고 다른 행자에 거시기는 아버지 고기라 젤리로 거룩하게 하셨도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 하늘에 버리신 예수님이 귀신 저 진리 나타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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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